로스팅 포인트가 낮은 커피일수록 신맛이 높거든요 덜 볶은게 그렇잖아요 그때 물의 온도를 80도로 해주면 굉장히 청량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게 너무 커피가 신거야 그러면 물의 온도를 90도로 해줘요 그러면 그 신맛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신맛이 너무 커 이게 많은 반문을 해주는 고문이 있자 주치의로 왔어요 서양 주치의로 알렌이라는 분이 이분이 1980년대에 궁중에 가니까 궁중에 가서 왕을 마련하려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기다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